음악 음악 음성전투 음성전투는 1950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국군 1군단 예아 1사단과 육군본부 직할 6사단 7연대가 북한군 2군단 예아 15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음성 일대에서 전개한 방어전입니다. 국군 6사단 7연대는 여주에서 장호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남아하는 북한군 15사단을 저지하는 한편 국군 1사단의 음성 진출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고 음성 북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국군 1사단은 음성 지역에 방어 임무를 부여받고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해 청주와 증평을 거쳐 7월 8일 음성 일대에 전개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광주에서 진천 방향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2사단과 원주에서 충주 및 제천 방향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12사단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7월 1일 홍천에서 투입되어 여주 방면으로 진출해 장호원을 점령한 후 음성을 공격했습니다. 국군 6사단 7연대는 가협산 및 부용산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장호원에서 음성과 충주 방향으로 침공해오는 북한군 15사단을 무궁리와 동락리에서 저지했습니다. 이어 7월 8일 국군 6사단 7연대로부터 전선을 인수한 국군 1사단은 소열이, 용산리, 비산리 등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 지연시켰습니다. 박성철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5사단은 홍천에서 여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국군을 추격한 후 장호원과 음성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45연대와 48연대로 음성을 공격하고 50연대는 1개 포병대대를 배속받아 북한군 12사단의 충주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의 고속기동부대로 편성된 603 모터사이클 연대 예아의 일계대대는 북한군 15사단과 함께 홍천에서 여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서남쪽으로 후퇴하는 국군을 추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군 1사단은 1군단의 5일선부대로 충북 음성에 대한 방어 임무를 부여받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했으며 1사단의 음성 전개에 앞서 국군 6사단 7연대는 여주에서 장호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음성 북쪽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7월 8일 음성에 진출한 국군 1사단은 6사단 7연대로부터 전선을 인수하고 음성읍의 4단지휘소를 설치한 후 11연대를 좌전방, 12연대를 우전방으로 하여 제1선에 배치하고 제2선에는 13연대를 배치했습니다. 음성 방어작전에 임하는 1사단은 총병력 6,500명, 주요 장비로 105밀리 곡사포 6문, 57밀리 대전차포 4문, 81밀리 박격포 19문, 60밀리 박격포 24문, 2.36인치 로켓포 37문, 캘리버 50 중기관총 17정, 캘리버 30 경기관총 40여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증평에서 통합한 15연대와 한시적으로 배속받은 6사단 7연대까지 합한 것이었습니다. 6사단 7연대는 장교 88명, 사병 1626명의 병력과 105밀리 곡사포 6문, 57밀리 대전차포 4문, 81밀리 박격포 10문, 60밀리 박격포 18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음성전투에서 1사단이 가용할 수 있는 공용화기의 대부분이 7연대 장비였습니다. 충주중학교의 4단 지휘소를 두고 있던 국군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7월 4일 오후 8시에 장호원에서 철수한 4단 헌병대와 강원전투경찰대로부터 북한군 15사단이 장호원을 향해 남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호 대령은 북한군 15사단의 남진이 계속될 경우 서부전선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충주중학교에 집결해 있던 7연대에 장호원 사수를 명령했습니다. 4단장의 지시를 받은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적점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적은 현재 장호원 선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 연대는 이 적을 격파하고 장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셋, 이대대는 지체 없이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해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병력 규모와 진출선을 보고하라. 넷, 일대대와 삼대대는 출동태세로 대기하라. 다섯, 각 대대의 기동은 차량으로 한다. 방광, 방음을 철저히 하라. 이동간의 통신은 무선으로 한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김종수 소령의 이대대는 차량을 이용해 7월 4일 오후 10시에 집결지인 충주중학교를 출발했습니다. 장호원을 향해 출발한 이대대가 음성 북쪽 7km 지점의 동낙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전방에서 기계화 부대의 기동소리가 들린다는 천병소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대장은 천병소대장 윤수용 소위에게 행군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예하 중대의 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전면의 주의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동을 시작한 차량 행렬이 동낙리를 지나 모도원의 산모퉁이를 통과할 무렵 전방에서 중기관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천병소대가 장갑차 한 대와 여러 대의 사이드카로 편성된 북한군 정찰대를 만나 사격전을 전개한 것으로 갑작스런 조우전으로 인해 본대에 보고되진 않았지만 300m 후방에서 뒤따르던 대대장은 총성을 듣자마자 천병소대가 북한군과 조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즉시 병력을 하차시켜 도로 북쪽의 산깃을 개 전개시키고 신용관 중위의 팔중대에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격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나 북한군의 응사가 없자 북한군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야습에 대비할 수 있게 병력을 조정하여 배치한 후 연대장 임부택 중령에게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날이 밝은 후 교전 장소에서 북한군 장갑차 한 대와 사이드카 5대 시체 5구를 발견했습니다. 7월 5일 오전 2시경에 이대대장 김종수 소령으로부터 교전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공백 상태인 무궁리 음성간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김용배 소령의 일대대를 투입하는 한편 이나무 소령의 3대대를 병합리 방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오전 5시를 기해 이대대를 모두원에서 반전시킨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일대대와 3대대의 출동을 확인한 후 오전 8시에 연대본부를 음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의 명령에 따라 남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김용배 소령의 일대대는 7월 5일 오전 6시에 무궁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2시간 후 앞서 가던 정찰대가 소열이를 지나 기름고개로 접어들 때 고개를 넘고 있는 1단의 병력을 발견했습니다. 정찰대장 이상우 중위는 정지신호를 보내고 정찰대원들을 도로 감재가 가능한 언덕 위에 배치한 후 병력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자전거를 탄 군인과 사복을 입은 몇 명이 앞장서고 뒤에는 일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행군대형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정찰대장 이상우 중위는 거리가 100미터까지 좁혀졌을 때 그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본대에 보고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북한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북한군이 혼란에 빠져 달아나려고 했으나 3중대의 60밀리 박격포 포격으로 인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고 급기야 40여 구의 시체와 자전거 두 대를 남긴 채 도주했습니다. 3시간이 경과한 후 일대대의 주력이 기름고개 정상에 이르렀을 때 도주한 북한군의 본대로 보이는 일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고개 서쪽에 있는 보현산 동쪽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폭격을 가하면서 일대대의 전진을 저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대대는 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름고개 동쪽의 385고지 일대에서 북한군과 대치했으며 오후 6시경 용산리로 이동한 이대대와 연계해 북한군의 야간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일대대와 이대대가 어둠을 이용해 보현산 북단의 385고지와 376고지를 각각 확보하자 7월 6일 오전 4시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여 무궁리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대대와 이대대 16포병대대 2포대는 약속된 신호에 따라 오전 4시의 각종 화력을 일제히 보현산으로 집중했습니다. 보현산에서 385고지로 음사하던 북한군은 측면에서 쏟아지는 국군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일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81밀리 박격포와 60밀리 박격포로 북한군을 계속 압박하면서 105밀리 곡사포의 포격을 보현산 서쪽의 346고지로 연신시킨 후 이대용 중위의 1중대와 오윤석 중위의 2중대를 각각 우일선과 좌일선으로 하여 반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한군이 고지를 포기하고 346고지 방향으로 퇴각한 후였습니다. 공격을 시작하고 1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보현산을 점령한 일대대는 이대대와 16포병대대 2포대의 지원 아래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해 정오 무렵에는 무궁리를 오후 2시에는 무궁리 북쪽 2km선까지 진출했습니다. 무궁리 전투에서 일대대는 북한군 270명을 사살하고 포로 6명, 45밀리 대전차포안문 중기관총 9정, 경기관총 1정 그리고 자동소총 2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주하던 북한군이 일개 연대규모의 새로운 병력으로 장갑차를 앞세운 채 포격을 가하면서 일대대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자 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무궁리 확보를 포기하고 백야리 지역의 350일 고지의 진지를 편성해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급현 방어태세를 갖춘 일대대 정면에서는 이후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를 향해 출발한 이나모 소령의 3대대는 신리면 동락리 부근을 지나던 7월 5일 오전 8시경에 북한군 정찰대와 조우하자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대대장 이나모 소령은 대로상에서 우왕좌왕하는 북한군의 퇴로에 박격포 포격을 집중하면서 2개 중대로 북한군을 추격하고 2개 중대는 공격중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3대대는 도주하는 북한군을 모도원 북쪽까지 추격하면서 병암리로 진출하려 했으나 오후 5시경에 북한군의 증원병력이 합류함에 따라 정재갑 중위의 구중대를 제외한 3개 중대는 동락리로 복귀해 야간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7월 6일 아침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3대대장 이나모 소령은 모도원에 잔류시켰던 구중대를 본대로 합류시킨 후 오전 8시 차량을 이용해 동락리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모 소령은 병력수송 차량이 견학리 부근에 이르자 병력을 하차시킨 후 차량은 음성의 연대본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인성은 중위의 10중대를 잔류시켜 남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하고 대대 주력은 마수리 가엽산을 거쳐 원평리 부근으로 우회 오후 2시경 신덕저수지 남단의 S자형으로 된 3번 도로변에 전개시켰습니다. 3대대는 아침에 철수 이전과 거의 같은 장소에 다시 배치된 상태였으나 모도원과 동락리의 주민들에게는 국군이 충주로 철수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30분이 경과하자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의 대열이 도로를 메우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로부터 북한군이 모도원까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대대장 이나모 소령은 북한군이 곧 이곳을 통과할 것이라고 각 중대에 통보하고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 6일 일대대가 북한군의 저항을 받고 백야리로 철수할 때 2대대는 부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1시경 2대대장 김종수 소령이 고지로 올라갈 때 중턱에 있는 암자에 모여있던 피난민 속에서 어떤 여자가 푸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군은 인민군만 보면 도망치고 있으니 누구를 믿어야 하며 어린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그 여자의 푸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자 육중대 소대장인 윤수용 소희를 암자로 보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한 후 북한군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인민군이 동낙리와 동낙국민학교를 점령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부용산에서 쌍안경으로 동낙리의 학교 교정에 북한군 대병력이 집결해 있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동낙국민학교에는 북한군이 바글거리고 10여문의 야포가 충주 방향으로 방열되어 있으며 길에는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부용산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용산의 진지를 편성한 2대대는 병력이 고작 300여 명에 불과한데 북한군은 연대 규모 병력의 야포 등 중장비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의 열쇠가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대장 임의로 작전을 펼칠 수는 없었으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연대장의 결심을 받는다는 것도 시간이 허용치 않았습니다. 이때 중대장들이 적을 눈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쳐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며 공격을 건의하자 무방비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북한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공격을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1. 대대는 동랑리에 침입한 적을 경멸하려 한다. 2. 5중대는 1개 소대를 부용산에 잔류시키고 220고지 북단부를 점령해 동랑리의 적을 경멸하라. 3. 6중대는 216고지의 남단부를 점령하고 동랑리의 적을 경멸하라. 4. 7중대는 215고지로 진출하여 적의 테러를 차단하라. 5. 8중대는 5중대 지역으로 이동해 81밀리 박격포로 적의 포진지를 격파하라. 6. 각 중대는 위장을 철저히 하고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7. 6중대의 사격 개시에 맞추어 일제히 사격을 가하라. 8. 아군 간의 5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이탈을 금한다. 대대장은 8중대와 같이 위치한다. 명령 하달이 완료된 오후 3시에 각 중대는 3개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부대대장 허용우 대위는 잔류대장으로서 5중대의 1개 소대만을 지휘해 부용산을 방어했습니다. 대대장 김종수 소령과 81밀리 박격포 반장 신용관 중위는 각각 포탄을 두 발씩 메고 220고지로 이동했으나 이건옥 중위의 6중대와 김우희 중위의 7중대는 농과 밭을 가로지르고 3번 국도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전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중대는 북한군과의 거리가 200m에서 300m인 각각의 공격 개시선으로 무사히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이건옥 중위의 6중대에서 총성이 울리자 김상응 중위의 5중대와 신용관 중위의 8중대는 북한군을 향해 일제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북한군은 기습사격을 받고 쓰러졌고 또한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북한군 포병은 포구를 8중대 방향으로 돌려 한 발을 쏘았습니다. 8중대는 북한군에게 바짝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포탄은 중대를 넘어 멀리 뒤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북한군의 곡사포가 사거리를 수정하려는 듯 포신이 높게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2대대는 포판을 장착하지 못함으로써 포격을 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포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상대의 포를 제압하느냐 하는 분초를 다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피투성이가 된 부사수가 포판을 메고 달려왔고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8중대장이자 박격포 반장인 신용관 중위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용관 중위는 박격포 명사수로 명성이 자자한 장교였으나 너무 긴장하여 거리를 가늠하지 못하고 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신용관 중위는 조준경이 없는 포신을 포판 위에 올려놓고 팔로 높낮이를 조정하며 초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포탄은 마침 거리 조정을 끝낸 북한군의 포진지 중앙에 떨어졌고 연이은 포탄이 탄약을 실은 북한군 트럭에 명중되면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대대는 아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 위치를 고수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저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7일 오전 5시에 전장으로 이동한 이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북한군 전사자가 천여명에 이르고 북한군으로부터 122mm 곡사포 6문, 76mm 곡사포 8문,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41정, 소총 및 권총 천여정, 장갑차 10대, 사이드카 20대, 지프 20대, 트럭 40대 그리고 각종 통신장비를 노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종수 소령은 노액한 북한군 장비를 후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작전관 이유식 중위에게 지시한 후 3번 국도의 차단 및 경계 임무를 7중대에 부여하고 다른 3개 중대는 마을에 들어가서 수색으로 전과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색을 통해 마을 주변에 숨어있던 북한군 97명을 사로잡았는데 이 중에는 소자급의 연대 군수참모와 중대장 등 장교 5, 6명도 끼어 있었습니다. 동락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의 병력은 장갑차와 포병지원부대까지 합쳐 2천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군 피해는 공격개시선으로 이동 중에 부상당한 박격포 부사수 1명뿐으로 참으로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국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고 우왕좌왕하던 북한군 중 1개 대대가 충주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3대대로부터 기습 사격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은 후 3대대장 이나모 소령은 좌일선의 11중대는 2대대와 연계하고 나머지 중대에는 진지 정면에 대한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수색 결과 지난 밤 11중대가 확보하고 있던 진지 전면에서 북한군 전사자 100여 명 동락리로 연결된 도로에서 10여 명을 발견했습니다. 30분 후 2대대와 연계한 3대대는 376호지 방향으로 도주하는 30여 명의 북한군을 추격해 5명을 사로잡고 나머지를 사살한 후 전투를 총결했습니다. 이후 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오전 8시에 모도원으로 이동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노외풍 후송을 엄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개전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린 7연대 전 장병을 1계급 특진시켰습니다. 7연대는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 부대원 1계급 특진이라는 커다란 영예를 아는 부대가 되었고 육군 총참모장 정일 권소장이 주둔지로 와서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동락리 전투에서 노액한 무기는 후송 후 대전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며 각종 무기 한 점씩은 유엔 본부로 보내져 소련군 개입의 증거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패를 당한 북한군 15사단 48연대는 동락국민학교에 주둔하면서 전방과 측방에 대한 전초를 운용하지 않았고 도로병과 학교 정문에만 보초를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북한군 지휘관은 주민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를 맹신한 채 인접한 무국리를 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용산의 소초조차 운용하지 않음으로써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북한군 48연대장은 그 후 동락리에서 기습당한 보복으로 무국리에 남아있는 주민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학살했습니다. 무국리 주민들은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소와 돼지를 잡아서 제공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국군은 음성으로 후퇴하고 무국리에는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화풀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동락국민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남자선생님 7명, 여자선생님 2명 등 총 9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동락국민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김재옥 교사가 있었습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교사들은 모두 피난을 갔습니다. 김재옥 교사는 산 하나 넘으면 되는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았는데 7월 6일 점심 무렵에 북한군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탈출한 김재옥 교사는 북한군의 눈을 피해 부용산의 서쪽 중턱에 있는 암자까지 뛰어가 그곳을 지나는 국군에게 동락국민학교에 북한군이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가축을 약탈하고 있으니 빨리 물리쳐달라고 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자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1단의 군인을 보고 푸념을 겸하여 울분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이후 동락리 전투에 참가한 이득주 소희와 결혼했고 병기대대장이 된 남편을 따라 강원도 인재군 남면의 군인 사택에서 생활하던 중 1963년 10월 19일 괴한이 침입하여 일가족을 몰살하는 만행으로 인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고재봉의 대대장 일가족 독기 살해 사건입니다. 7현대장 임부택 중령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통해 음성 서북쪽 11km 지점의 정생리까지 남아한 북한군이 음성과 충주 방면으로 진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장호원 방면으로의 공격보다는 음성 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무궁리까지 진출한 1대대는 백야리로 2대대는 부용산으로 각각 철수시키고 3번 도로를 따라 병합리로 진출한 3대대도 가엾산 북단으로 우회시켜 음성 방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각 대대는 7월 6일 오후 2시 무렵 계획된 진지를 확보했습니다. 7월 6일 일몰 무렵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김종수 소령의 2대대가 동낙리 부근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고 있다는 것을 1대대와 3대대를 통해 보고받은 후 각 대대장에게 현 위치를 고수하라고 명령하고 3대대장 이나무 소령에게는 2대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이동을 금할 것과 날이 밝는 즉시 2대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도 지시했습니다. 7월 7일 오전 5시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전날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던 2대대로부터 동낙리에서 북한군 1개 연대를 섬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7시 2대대의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 작전지역에 나온 임부택 중령은 3대대를 모도원 방면으로 진출시켜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시키는 한편 2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는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임 김동명 대위에게 포로와 노획 문서를 분리해 후송하도록 지시하고 군수주임 조한섭 대위에게 노획 차량과 연대의 병력 수송 차량을 동원해 장비를 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획 장비 후송과 전장 정리를 마친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해질녘의 2대대를 부용산 3대대는 가엾산 북쪽 기슭에 배치했습니다. 이 무렵 6사단장 김종우 대령으로부터 전신으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사단이 음성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 증평에 도착해 있다. 7연대는 1사단의 전개가 완료될 때까지 1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하라.